안녕하세요. 오오오. 아 화장실이 왔었네. 지랄 침하지마. 주의하나 봐. 누구세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해? 뭐야? 뭔데? 뭐야? 오늘 우리 캠핑 가 했구나 캠핑 안 가고? 근데 한 명 다 밖엔 못 나가니까 내가 생각한 데 있었어 내 고기도 샀어 배고프다 시려야? 나 쟤 캠핑을 어디서 왔어? 캠핑 끌려? 아니 여기서 해야지 아니 여기서 해야지 우리 테라스가 없잖아 야 야 야 구워 고기만 아니 아니 그 감성이 아니라 이걸 야 텐트 갈랐어 얘 펴놓고 해야지 그 감성이 살아나지 그냥 고기 끓으면 맛이 없잖아 찰 찰 찰 찰 찰 찰 찰 난 빠질게 에이 나도 캠핑을 싫어해 아 왜 하지 어 난 좋아 나 나 캠핑 안 넣을게 있어 나 안 넣을게 찰 찰 찰 찰 찰 맥주는? 맥주는 민트에 편해진 바로 손이 돼 저单 너네 캠핑 안 하면 고기도 못 먹어 아니 Belt 왜High 고기도 Comment 않아 백돼지랑 후 흑돼지 잡아야 왜 왜? 왜? 흑이든 지금 문하고 들어가서 더 수행 왔으니까 아 백태지 잠 무덥했어 뭐야? 저기야 무슨 일이야? 불렀어? 아 못됐다! 야 백태지야 텐트 같이 치자 텐트 근거에요 텐트를 왜 쳐있지 여기서 아니 원터치 텐트밖에 안 쳐서 공주 야 공주 잡아라 아 진짜 괜찮아? 괜찮아? 아 미안해 미안해 형식 재미만 써봐서 안 맞았어 야 하지마 진짜 잠깐만 야 근데 배가 없어서 못 써 배가 있어? 여기다 올릴까? 배가 없어? 아이 잠깐만 하지마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어떻게 치워 나중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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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돼 야 뭐해 혼자 쓰러가 안 쓰러가 제이야 내가 차라리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거야? 야 그럼 너희가 만들어야 재료 준비할게 난 일관녹하고 있을게 우리 글램핑하는 거구나 지금 어 글램핑이야 그 글램핑은 글램어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어 나네 나도 에이 제이야 자기가 할 수 있어? 어 그대로야 야 이렇게 하면 안돼 내 말 들어볼래? 너 머리 안 좋아서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야 머리 왜 안 좋아? 야 소리 누가 더 머리 좋아지? 아니 뺄까 봐 불안해 혹시? 닿날까 봐 그렇지 당연히 고추장이고 쌈장 집에서 캠핑을 왜 하는 건 난 이상하게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아니 안 나가고 하니까 나는 분위기를 내고 싶어 나 이 순조를 하나만 봐 지금 좋은다 아 근데 괜찮은데? 잘하는데? 어 나 밥을 먹고 내 말 없이 들어볼 생각 아직 없지? 어 나 완성했는데? 어? 다 됐어? 혹시 한 번만 저기 당겨줄게 근데 마지막에 왜 밥 싸움 주려고 해? 자 이게 어떻게 하면 돼? 저기 거 좋다 오케이 이거 내가 묶었고 오 행복해 나도 야 나 캠핑 시야에서 맞는 거 같아 이제 보니까 어 야 나 제이한테 전화가 왔네? 잠깐만 어 제이 야 안녕 아니 뭐해 나 지금 요리하고 있어 요리하고 있었어요? 응 무슨 요리하고 있을 거예요? 이거 수업이 날쳐네 아니 말해주시면 왜 저렇게 왔다고 하냐 여기 여기 있잖아 저 옆에 마스케 하고 있을 테이 야 박항서 너 축구발 따라하지 말고 나 배고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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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럴 거면 이거 매틴인 거야 샌스 어? 왜 고흙 하 먹어먹 tätä잖아 아니야 아 너무 행복해 요리하고 luckilyHO 아마다 위아요 위아요 음 고국사 먹고싶어 지금 할 confirmed 응 맨범 또 교 transferred 걱정되는 거지 와 system이 자꾸 나온다 그래서 perseverance 느phen 무한한 척 괜히 나 주는 거 봤지 음 너희 집에 둘이 있어 맞지 둘 있으면 뭐 할 거 같아?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 기둥이가 또 토끼같이 보이지만 알고오면 그때야 토끼 같으면 좀 그런데? 아 그건 세망인데? 제이가 아는 정제로인 거야? 도라미 도라미 지렁이? 팩트폭행에 그냥 쓰러져 버렸죠? 독다랑디! 특히 똥이야 나 버섯 하나만 버섯 하나 있었네? 나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푸대라는 건 줄 알았네 압승원이에요 근데 당황했다가 순간적으로 진짜 끝나고 줄라 답답하고 오늘 오늘 나가? 나가길 바라는 것 같다 약간 야 너 먹고 있어? 나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나 진짜 싸는 거 싫어해 난 내가 싸는 거 좋아 여러분들은 지금 미친 사람들의 마음 좋아 너무 색드립이 난무하는 것 같아 대화에 맹락이 없어 그냥 계속 너 색드립이야? 오케이 지금부터 색드립하는 사람 따기한테 맡기 딱밥? 버섯 반이야? 버섯이 사오면 있는데 사올래? 아 뻔해야 돼? 야 잠깐만 내가 그럼 반만 잘라올게 아니 버섯을 가져온 게 아니 버섯을 가져온 게 나 엄마 잘라온다 그러지 나 이거 두 분이 쏘아 나 봤어 너 죽을려고 하는 거 봤어 그건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해주는 할 때 아니 너 미친 준비한다면서요 난 감법을 해낼게 아 두 분이 아 이거 진짜 아니 진짜 말아 나 버섯 꺼낸다 아 둘 근데 그거만 알아줘 나 진짜 꺼낼 거야 아 개조심하지마 아 말할게 누구나 펭귀버섯이야 내가 봤을 때 펭귀버섯? 나는 새송이 새송이 뭐지? 이거 새송이라고 아니 새송이 뭐지? 일단 들어가서 캠핑 좀만 즐기자 나 종잘용 나 종이 즐길거야? 어 아 손을 치워 아 손을 치워 아 둘이 깍땡겼어 치우라고 아니 바람겨 야 꽃이 야 꽃이 야 나만 가겠어 아 진짜 아니 이거 오케이 내가 똑같이 해볼게요 이거 올린다라고 아 진짜로 거짓말하지 카메라 야 너 친구가 친구를 사랑했잖아 친구야 친구를 만졌네 친구를 사랑했는데 야 야 치우자 게임할까 한 사람 치우자 나머지 몰빵 오케이 몰빵하자 오케이 야 뭐할래 맥주 월차 누가 먼저 하나 오케이 이길 바라든가 얘가 치면은 치면은 얘네 둘이 치우면 못 치워 은사님 얘한테 그 핸드폰 잠깐만 안 잡아줄 수 있을까 혹시 한 번 무슨 말 해도 돼? 응 잘 봐 잘 봐 어 잘 봐 어 맛있어? 한번 먹어볼까? 음 음 야 얘네 왜 쥐네가 술을 먹어 아 거품이랑 검사사 있다는 거 야 근데 구라가 아니라 너는 이거 먹고 캔맥을 딱 내가 거품을 너무 먹었어 아 캔맥 하나 딱 어 너무 맛없어 솔직히 아니 이거 맛있을라고 먹는 게임이 아니야 야 생선이 없어 분명 맛있어 물까케 진짜로 아 기운이 근데 저 좀 마셔야 돼 무슨 나머지 마시는 무슨 나머지 마시나 야 탄산 섞어줘 야 탄산 섞어줘 아 조나 많아 아 산산이 섞여야 돼 자야! 아하 야 여기 이제 푸를 아직 10년 뒤 야 야 너 진짜 너 너 야 이게 됐어 빨리 이게 됐어 왜 시해 야 붙여놔 야 둘이 나면서 치워 야 이리 와 대결하면 돼. 자 가자. 대결하면 돼. 아우 집어넣어. 청양고추 먹었어. 야 너네 그냥 들어왔어. 제 손을 절잡고 가서. 야 둘 다 한 방으로. 둘 다 혹시. 우리야 치울게 이거 안 되겠다. 야 들어가 이제. 아 진짜 들어가. 야 저기 재기랑 같이 집어넣어. 야 너네 그냥 너 애들 치워주니까. 허리 개줘? 머리 쓰담쓰담. 이제 시청자들도 알았을 거야. 우리가 제 애들이라고 예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. 나 애기야. 나 애기 애기 대겠다고. 평소 같으면 시키면 많이 통하는데. 술 취하면 쟤네를 당연히 쓸 수 없어. 엄마. 아 정서야 저렴. 엄마가 귀찮아 엄마가 힘들다. 캔딩을 한 거 자체가 쟤네 지금. 똥받이 한다는 얘기 아니야. 방말로. 말이 들렸어. 쟤네 술 먹고 고기 내가 다 구웠지. 텐트 니가 쳤지. 이게 똥받이 아닌 뭐냐고. 아니 끝났어. 아 또 뭐였어. 야 얘가 남았어. 다 있냐? 예. 야 자자. 야 쟤네 자나 한번 보자. 얘만 주워야 돼. 얘가 불편해. 어 큰일 난다. 얘 항상 머리가 재워야 돼. 가자. 황홈 아아. 가자. 황홈 아아. 황홈 아아. 황홈 아아. 황홈 아아. 초대했다. 아아. 미역 깨웠어. 이요깨웠어. 아 미역 깨웠어. 미역 깨웠어. 미역 깨웠어. 미역 깨웠어. 나 자꾸 사고 싶은데. 이요깨웠어. 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